네, 미디어 컨텐츠주를 주목하고 계신데요. 사실 미디어만 봤을 때 또 SBS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흐름도 좋고 하던데 컨텐츠로 또 가면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목하시는 이유 좀 들어볼까요? 제가 사실 테마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좀 고심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작이 되면 사실 성장주보다는 그냥 막연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또 오히려 시장이 재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를 골라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개별주들, 좀 잘 올라가는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의 분위기하고 상관없이 나홀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추세를 타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몇몇 보여지는 종목분들이 미디어 컨텐츠 관련 업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먼저 선택을 해놓고 테마를 먼저 뒤에 가서 잡다 보니까 지금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코로나를 일단은 바꿔놨죠. 미디어 컨텐츠가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풍토가 바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캐파가 커지게 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좀 실적 성장을 노려볼 수 있는 기업들이 몇몇 있어요.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 마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해봤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SBS, JYP 엔터도 있고요. 제작사들도 있고 여러 지금 기업들이 보입니다.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키이스도 그리고 상승 그러면 다 좋거든요. 이런 흐름 전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사실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대다수의 종목분들이 지난해 대비해서 한 차례 레벨업이 된 상황에서 시가총액들을 많이들 보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실적이 좋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5천억, 6천억 더 올라갈 범위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컨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천억 미만인 기업들이 꽤 많다더라. 그리고 시장의 업황이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씩 성장을 해나간다면 시총 2천억, 3천억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모여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투자 경고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4월 후반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르기 이전의 가격대가 5천원인데 최근 오늘 시작만 하더라도 고점 가격대가 2만 4천원대니까 거의 바닥에서 4, 5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300, 400억 정도밖에 하질 않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반등폭을 많은 분들이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대장격인 종목들도 이렇게 아직은 좀 가볍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격인 종목도 이렇게 가벼운 상황인데 우리는 이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을 가장 선호하고 계시는지. 그래도 이제 실적 마지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라는 조금 다소 앞서서 대장격 캐리소프트는 가벼운 종목을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라이프 조금 더 무거운 종목을 선택을 해봤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4,600억대 KT그룹 안에 있는 기업인데 그동안에는 위성접시 관련한, DSC 사업 관련한 그런 뉴스로만 보도되었던 기업이지만요. 최근에 우리가 인기를 얻고 있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 강철부대. 강철부대. 저도 잘 보고 있는데. 이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채널A하고 공동 제작을 했고요. 이 콘텐츠 말고도 오리지널 콘텐츠를 다수 제작한 프로그램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철부대 2가 될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콘텐츠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제가 스카이라이프를 보자 이렇게 종목을 들고 왔고요. 기술적인 가격대를 살펴보면 지금 점진적으로 마치 강철부대 시작과 함께 점진적으로 올라서면서 매물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거래량도 실리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주요 매물대가 만원선에 있기 때문에 이 만원선을 돌파를 하기 시작한다면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가격대는 만원 이후부터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9,400원에서 9,600원 선에서 매수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선은 8,9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나오기도 했는데 저도 비슷하게 만 4,000원 선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테마인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란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